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서 온 방재홍이라고 합니다. 제가 라일라를 처음에 왔을 때 인터미디어 클래스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 듣고 못 쓰고 못 말했는데 지금 단지 두 달 만에 저는 어퍼 인터미디어에 와서 지금 많은 친구들과 디너 파티도 즐기고 같이 놀 수도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. 여기는 정말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같은데요. 특히 저는 세계 각국에 있는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또 같이 놀 수 있으면서 정말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요. 저는 특히 FC라는 영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쪽 선생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영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라일라를 추천합니다.